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작심하고 유승민과 이준석이를 동시에 때렸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일부 여론조사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당신보다 민심으로나며 당권 도전의사를 시사하고 있는 유승민이를 겨냥해 늙은 이준석, 늙은 이준석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유승민이를 두고 늙은 이준석이라며 늙은 이준석,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오늘인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민이가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왜 광주방송에서 굳이 등록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현재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승민이는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 조사에서 연속 8주 1위를 기록한 겁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유승민이가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당신만 너무 중요시하고 민심과 거리가 있는 당대표를 뽑으면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가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지지하는 후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특정인을 지지한다면 그분이 과연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어서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지지하는 것일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과연 이 유승민이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겠느냐 하면 지난 대선 때도 유승민이는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대선 본선에서 특별히 도와준 기억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예컨대 개돼지로 한다 이런 발언이 본인 말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거는 쓴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공격이 아닌가라며 지금 유승민이의 모습은 늙은 이준석 그런 의미 아닐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이가 나이만 더 먹었지 이준석이가 하던 내부총질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준석과 유승민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부총질로 등지해 비수나 꼬집을 들고 발목이나 잡아대는 분탕종자라는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유승민이는 늙은 이준석일 뿐이라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과거 김병준 비대위 때도 당협위원장 문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다룬 적이 있다. 당협위원장 공석이 너무 많으니 그것을 선정해서 다시 채우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비대위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당의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핵관 노릇을 하면서 이준석의 호응에 당내 분탕질에 앞장섰던 이 이핵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당협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당연히 바꿔야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아주 치졸하기 짝이 없는 추퇴가 들통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저녁 만찬을 했다는 김문수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거짓말이고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검찰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 김문수 위원장이 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난 것이 사실로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과 이 경사노위 관계자 그리고 구수영,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은 이 국정감사 전날이었던 지난 11일 저녁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튿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님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만찬을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협조하고 저한테 요청하실 것은 요청하시도록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 직후 민주노총은 그 뱀같은 교활함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어제 김문수 씨와 만나 만찬을 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해서 김문수 위원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김문수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해당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을 검찰에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 윤건영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김문수 위원장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며 말 같지도 않은 고발 조치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요요 민주당과 민노총, 이자들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이 아니라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까지 추진했으니 무고혐의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주택시노조는 민노총사나 택시기사들의 산별로조입니다. 민노총사나 공공운수노조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민노총사나 서비스연맹 소속이며 조합원은 1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위원장과의 만남이 논란이 되자 서비스연맹은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에게 경의서를 내라고 요구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경의서를 내라고 잘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구수영 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에게 투사나 전사 같은 모습보다는 노사 간에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면 안된다는 방침이나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수영 위원장도 김문수 위원장과의 만남을 인정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노총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노총의 행태가 참 꼴 같지도 않은데 경의서를 내? 아니 김문수 위원장 만나면 안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임 따져묻기 이전에 니들부터 니들 잘못에 대해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말 그대로 형사조치까지 지금 밟으려고 한 이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